터키! 터키! 금상은 루마니아입니다. 자 터키 대상부터 시상하겠습니다. 상장 국제민속춤 대회 대상 터키! 투상으로 상금 만불과 트로피가 수요됩니다. 투상으로 상금 만불과 트로피가 수요됩니다. 축하합니다. 자 이번에는 금상 수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금상! 무대 앞쪽을 성매영 시장님께서 터지고 계시는데요. 자 루마니아 팀은 잠깐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큰 박수 환영 부탁드립니다. 내 느낌 하나 돌아가자고! 네 우리 모든 참가팀들이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 보내주고 계십니다. 자 이번에는 금상을 드리겠습니다. 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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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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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